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가 DNC미디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카카오, 또 카카오, 뭔가를 또 인수한다. 또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 카카오가 DNC미디어를 인수할 계획으로 실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꾸 업계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회사에 대한 뉴스를 보내주냐, 이거 뭐 뒷광고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업계에 제일 큰 어떤 목소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꽤 도움됩니다. 그래서 일상용어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슥슥슥 들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DNC미디어를 사는데 실사를 한다, 조사를 해보는 거죠. 얘가 살만한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걸 5월 내에 마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카카오가 계속 DNC미디어를 내가 사도 되나 안 되나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랬는데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그런 사실 없다, 양사 모두. 사실 무근이다. 썸 사다가 소문나온 반인데. 이네 사귀지, 안 사귀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거기서 그냥 좋은 관계다라고 말을 하면 사귀는 건데 근데 왜 자꾸 술 먹다가 메로나 사러 같이 나가? 메로나가 먹고 싶어서요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제가 이슬만 회장님께서 아스라게 사라지는 모습으로 뉴스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상장사를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인수하면 우회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말은 뭡니까? 웃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인데 난 더 주고 살게 하면서 더 돈을 지불하는 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인수한다는 얘기죠. 우회 상장은 뭐죠? 우회 상장은 상장사를 사요. 그다음에 그 상장사에 우리 회사를 편입시키거나 그 상장사의 타이틀로 우리 회사 타이틀을 박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돈, 경제 이쪽, 주식 이쪽 하시는 분들에게 일상용어인데 우리는 웹툰 자가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소개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냥 회사인데 상장을 한다는 말을 가끔 하죠.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일반 대중에게 우리 회사를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살 수 있게 장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장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장을 아무나 할 수 있냐. 굉장히 빡셉니다. 상장하려면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 상장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우회 상장을 하고 싶은 곳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미 상장된 회사를 사요. 걔 상장돼 있죠. 그 회사에 상장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우리 회사의 어떤 새끼 우리 막내 걔를 쓱 넣어요. 어떻게 넣냐? 인수합병 할 수도 있고 부서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장 못했던 우리 막내가 상장사가 돼버립니다. 이게 우회 상장이죠. 나 너무 퉁치나요? 대충 맞는 표현이에요. 얼추 큰 방향은 맞죠? 이상한 얘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장사랑 합치면 상장사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한번 보면 1조 원 정도를 DNC 미디어가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조 원이라는 숫자가 SM을 인수할 때 나왔던 돈과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네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요. 사실은 모르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상장사인 DNC 미디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필이면 SM 때 나왔던 얘기와 같은 돈이 액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상장을 너무 하고 싶은데 카카오턴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모기업인 카카오 그룹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럼 상장사 인수라도 해줘요. 나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 마지막에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1조 원이래요. 그건 좀 이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설입니다. 그런 설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프리미엄을 얻는 것도 우회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사실무근이라고 DNC와 카카오턴터 모두가 보도자료를 내긴 했어요. 우리 안 사겨! 네. 그런데 만약에 성사되면 역대 웹툰계 최고의 딜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키데리엔터가 레지닌을 인수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건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2천억 정도? 네. 대략 2천억 원선? 그렇죠. 웹툰 업계 안에서 이런 종류의 어떤 인수합병? 네. 들이 1조 원 단위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1조 원이면 60만 원씩 써도 광개토대한 때부터 써야 된다. 라고 매일 60만 원씩 써도 라고 하더라고요.